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어제 못다산 재료들을 사러 콜푸드 왔어요 주말에 왔더니 사람이 엄청 많네 비니당근 그거보다 터뜨린다 좀 더 먹은거에요 당근하자 비니당근 비니당근 하나 하자 비니당근 그거 저거 이거는 아니에요 계란 소금 3개 어우 무서워 4개 얘는 고기가 좀 많다 갈비탕은 고기가 좋아 보인다 얘랑 제 조합 오래되고 작게 썰어진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괜찮아 이거 둘이 살까? 아 근데 비싸네 확실히 이거 한 팩이 거의 10...얼마야? 2% 말고 돼지를 사자 그럼 왜냐면 소고기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떻게 좀 갔어? 그래? 그치? 응 이거 엄청 맛있어 이게 뭐야? 아 맛있겠다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우와 오빠 봐봐 우와 신기해 이거 예쁘다 이거 하나 먹을까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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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랜만에 샹달프 잼 먹어볼래 맛있어 어떤 맛으로 이거? 꿈에 걸까? 뭐 먹을까? 로얄 피규어도 있고 오이 특이한 맛이 없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어 그거 맛있겠다 그거 먹었잖아 꿀은 없네?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무화과 맛있어? 응 내 스타일이야 은은한 단맛 그래서 이번엔 이걸 먹겠다 희한하게 코코넛 맛은 희한하게 최애 맛은 아니다 근데 자꾸 궁금해지는 맛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좀 그래 어때? 진짜 코코넛 맛이다 아 어제 사온 갈비로 이렇게 갈비탕만 내고 싶었는데 한번 데쳐서 데쳤고 남편이 지방 다 떼어 놨거든요 인팟에다가 한번 더 삶으려고요 그래서 파랑 이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인팟에 한번 더 삶으려고요 자 이제 한번 데친 고기에다가 멸치 마늘 양파 무 파 다 넣고 물 지금 자작하게 채워서 물 다 얼마나 30분? 아 그래? 근데 우리 좀 크니까 35분 할까? 그러면 프레셔콤 35분? 35분 다 돌렸고 이제 끄내고 지금 기름 때문에 윗부분은 곡물을 건져냈고 건져내니까 이렇게 기름 침이 벌써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져냈고 나중에 이거는 이 부분 고르면 밑에 곡물만 먹으면 되고 아예 이거를 곡물을 다 시켜서 기름을 싹 걷어내면 좋긴 한데 저희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어서 위에만 좀 걷어내고 여기다가 이제 타 넣고 당면도 투하 그리고 간장 넣고 됐어 너무 좋지 완성했어요 대박 대박 아 맛있겠다 소금 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! 진짜네 좀 더 넣어 그치? 대박 소금 좀 더 넣어야지 넣으면 넣을수록 갈비탕 향이 더 세져 음 아 근데 멸치를 좀 많이 넣은 게 좀 폐차이긴 하다 괜찮은데? 멸치 맛이 좀 난다 아니 멸치 육수를 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아 괜찮아 육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멸치를 넣고 이 스턴트팟을 푹 끓이다보니까 멸치가 너무 우러나버렸어 와 이 달이 큰 거 봐 오늘 아점으로 브라타 치즈 샐러드 만들어 먹으려고요 일단 이거는 이따가 꺼내면 되고 토마토 미터 그다음에 이거 이제 마칠린 홀푸드에선 포도도 하고 원래 이거 두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포스트코에서 산 이 옐로 드래곤 옐로 용가 노란 용가 이것도 좀 잘라서 넣어볼게요 이게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그 핑크빛 용가보다 훨씬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산 것도 너무 그때처럼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오 엄청 부드러워 음 맛있어 오빠 용가 용가 그때처럼 달아 또 손으로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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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스쳐 귀여워 여기다가 태조에서 산 올리브오일 꿀 대신에 모서빠라 뜨거울 이거 열어봐 그때 투자에서 샀던 브라타 치즈랑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게 치즈맛이 더 나네 훨씬 나네 맛있어 이루어 으 아르 아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데웠는데 그것도 식어버렸어 맛있겠다 후추 냄새 진짜 좋다 좀 쎄 후추의 존재감을 맛있어? 간 맞아? 오 크게 잘랐다 너무 하나도 안 익히다 잘 익었다 딱 좋은 타이밍에 잘랐다 어제 그치? 후추 이거 한 번 마셔보자 이따 안다 봐봐 IPA답게 좀 진하네 색깔이 맥주 색깔이 맥주를 순하게 입네 진짜 IPA 맛있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진짜 IPA만 넣는다 응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맛있네 음 음 응 무알코올 맥주를 이것저것 먹어보는 중인데 오 진짜 맛있어요 되게 탁해 아네 진짜 IPA 맥주같이 안에 탁해 뭐가 이렇게 부유금 떠다니 저번에 저번에 그 공은 엘이 사주려고 했던 공은 최종적으로 맘에 안 들어서 안 사고 지금 타겟에 오늘 엘이네 그 놀러 가거든요 타겟에 사러 왔는데 타겟에 괜찮은 공이 많네요 어떤 거 이걸로 뒤에꺼 이거? 이게 난 거 같아 소리가 나 그리고 이게 좀 더 딱딱해 이거는 이게 원래 엘이가 갖고 노는 공 원래 이거였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?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 이걸로 하자 그러면 딱이네 딱 좋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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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아파요? 빠진거? 아프던데?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도 아파요 어제마자 아는데 한 2초에 갔어요 나는 엄청 오래갔어 3、4일 갔어 퍼로 넣어서 40살 당기는 맞아요 맞아요. 가만히 서서 진짜 털을 밖으로 꺼내고 잘라고. 아 진짜? 계속 운동하면 괜찮아지더라. 1. 인사해. 아 그래서 힘이 없어. 가만히 서서 근육에 맞은 거라 풀어주면 된대. 그렇죠? 응.